꼬 анkim ㅎㅎㅎ 누버가 숨겨놓은건데? 엄마 도와달래. 엄마 전화 보면서 왜요? 그리고 게다가 간식을 저기다 놔뒀거든 두부 다 하는 거야? 두부 지금 초조해 어떡해 어쩔 줄 몰라 어 잠깐 이쁠 이리 한 거 피기도 하고 두부 뒤에서 두부 뒤에서 아무도 어떠세요?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도 지금 두부 실력을 아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 아빠 도와달래 창문 열어달래 응? 빼줘 빼줘 위험할 것 같아 지금 식탁이라 두부야 빨리 집 제다리 아니 두부야 해 다온아 집 빨리 제다리 다 줘 다온 두부 우리 두부한테 왜 그러는데? 에이!